자 시작할게요. 먼저 카드 한 장 뽑아볼게요. 카드를 보시면 하트 8이에요. 8 하트 자 이 하트 8을 사이에 잘 넣어 주겠습니다. 안에 잘 넣어 놓고 그리고 나서 맨 위인의 카드를 한번 확인해 보면 하트 퀸, 퀸 오브 하트에요. 그죠? 자 이 하트 퀸을 카드 사이에 이렇게 잘 넣어 주고 있습니다. 하트 퀸 그죠? 보이시죠? 근데 놀랍게 하트 퀸 뽑았던 아까 뽑았던 카드 하트 8로 뿅 하고 바뀌어요. 다시 한 번 더 뿅 하고 바뀌고 슬로우 천천히도 감사합니다.